반갑습니다. 언제나 니편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총평 다 보고 왔다는 전제 하에서 주요 문항만 일단 좀 간결하고 빠르게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총평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장 많이 틀린 다섯 문제를 골라왔습니다. 전문항 1번부터 20번까지 다 꼼꼼하게 해서라는 토파보기 강의는 기선제압에서 수강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선제압 코스에 올려드리는 강의는 현장 버전이기도 하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한 문제 한 문제 한 땀 한 땀 소개를 할까 하고요. 일단 이 영상을 클릭한 이유는 5번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번을 틀린 건 미탓이 아니다. 이건 위로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5번의 디귿이 틀렸다는 걸 몰랐다.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분명 말씀드렸죠. 이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앞으로 또 어떻게 헌법재판소 문제에 대응해 나갈 것인가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FM도 다시 한번 손을 보고 좀 더 정갈하고 정교하게 준비를 아무 기간 동안에 또 추가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맡겨주시면 됩니다.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형사보상 청구권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이게 딱 써 있어요. 형사보상 청구권 헌법재판소는 갑이 항소심 계속 중 갑이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2심 재판 중에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당의 사건에 적용되는 땡땡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이게 중요한 거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조항의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어차피 형벌 체계상 균형을 잃었다.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잘못됐다는 뜻이잖아요. 어쨌거나.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적혀있으면 이 헌법소원 심판이 무엇인가 밑에 있는 이 문장까지 읽었을 때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라는 건 알아요.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은 이건 안단 말이에요. 한편 땡땡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됩니다. 심지어는 형의 집행까지 끝났어요.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2년 6개월 감방 갔다 온 을은 이 법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오히려 이 문제를 여러분이 어디까지 활용했으면 좋겠냐면 재심이라고 하는 말을 수업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교과서에 근거가 있다. 그런데 재심을 직접적으로 아주 크리티컬하게 낸 문제가 아직은 없거든요. 기출 문제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재심 청구 이 사례가 헌법재판소의 사례에서 나왔지만 형사 절차에서도 한 번은 또 고민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사보상 청구권이라는 것에 표시를 한 거예요. 어차피 형사보상 청구권은 헌법상 기본권 중에 청구권에서 소개가 되는 헌법재판소의 28조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당시에도 나중에 형사 절차가 나올 때 또 한 번 아주 중요한 제도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유기적으로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재심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두텁게 이제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재심 절차에서 즉 다시 재판받는 거예요. 의른 땡땡법 조항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형법 조항이 적용되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아니 징역 2년도 어차피 이거 유죄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즉 2년 6개월을 살다 나왔는데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된 게 아니라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감형. 형벌이 줄었다는 뜻이죠. 이후 의른 무죄 이외에 재심 절차에서 감형된 경우를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조항 네모 조항이 있어요. 이 법 조항이 있는데 이게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재판 다 끝나고 심지어 뭐 깜빵까지 갔다 오고 재심까지 다 끝난 이후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면 이때 말한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임은 명확합니다. 권구 헌수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땡땡 조항은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에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무죄 재판을 받지 않은 즉 유죄니까 감형된 이 사건에 대해서 의뢰계는 네모 조항이 아닌 형사보상법 세모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심판 대상을 변경합니다. 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모가 저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아 네모는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당신한테는 네모 조항이 적용이 없어요. 오히려 형사보상법 세모 조항을 저희는 심판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즉 변경을 하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재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 처음에는 2년 6월을 선고받았죠. 집행까지 다 됐습니다. 재심에서 2년 받은 거예요. 그럼 정말 간단하게만 따져봐도 원래 살았어야 될 형벌에 얼마를 더 산 거죠? 이게 더 붙은 거죠. 이렇게 그리하여 재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해서 보상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세모 조항이 즉 요겁니다. 세모 조항이 의뢰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서 재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 6개월 정도인데 대해서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는 이야기 그럼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갑의 헌법소원 심판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의뢰 헌법소원 심판도 나오죠. 그 사이에는 재심이라고 하는 제도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 풀 때 기억보세요.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위헌 심사형이죠. 위헌법률 심판 제청 결정을 구하는 갑의 신청에 대한 항소법원의 기각 결정을 심판 대상으로 하였다. 자 보세요. 우리가 6월 모의평가에서 어떤 교훈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7번 문제에 또 기니디형으로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기니디형이라고 출제가 됐는데 그 당시에 아직도 선생님 뇌리에 완전히 딱 박혀있는 그 문장 제시문의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은 이름이 헌법소원이지 사실상 위헌법률 심판과 같은 거다. 그게 평가원이 줬던 제시문의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우린 그걸 통해서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은 비록 헌법소원이라는 형식을 띄고 있지만 사실상은 재판받고 있는 누군가가 그 재판에 전제가 된 법률에 위헌성 여부를 묻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하는 거니까 사실상 위헌법률 심판과 내용은 다르지 않다. 그럼 선생님이 이 문장을 왜 상기해 드리는 거냐면 위헌법률 심판이 뭐예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따져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갑의 신청에 대해서 항소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냥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법률을 대상으로 여기서는 이거죠. 이거. 땡땡법 조항 이걸 대상으로 해서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에 기억엔 손이 안 가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친구들은 기억 고르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도 있는 거고요. 니은 을은 공권력 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렇죠. 권리구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표현도 6월 모의평가 7번의 디귿 선지에서 이미 공개가 된 선지거든요. 그래서 니은에 동그라미 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면 답이 나오느냐 말이죠. 아니. 기억에 엑스를 치고 니은에 동그라미를 치면 어. 넌 틀렸어. 너도 틀렸어. 너도 틀렸어. 그래서 어차피 디귿이 남잖아요. 즉 2번과 4번에서 고민을 할 겁니다. 틀린 사람들은 아마 4번 골라서 틀렸을 겁니다. 아니. 그래요. 3번 골라서 틀린 사람도 있을 거고 5번 골라서 틀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 진짜 3번 골라서 틀리면 나중에 충격 먹겠죠. 왜? 답이 되는 니은 빼고 싹 다 고른 거예요. 니은은 쏙 빼놓고 그냥 기역 디귿 골랐을 때 그 충격이라 하면 그런데 비율적으로는 많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오직 디귿일 뿐입니다. 디귿. 디귿 보시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의리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권리구정 헌법소원에서 형사보상법 세모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엄청 맞아 보여. 그냥 디귿에 막 손이 가. 근데 아이 디귿 틀렸지 라고 판단했던 친구들도 잘 듣길 바랍니다. 디귿을 고른 친구도 잘 들으셔야 되고 디귿에 엑스를 쳐서 정말 이 문제를 맞췄다 하는 친구도 잘 들으길 바랍니다. 만약에 자기가 아이 디귿이 틀린 이유는 의리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은 가만 보니까 네모조항이었지 않아? 세모조항이 아니라 이거 네모조항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디귿 틀렸다라고 한 친구들은 미안하지만 아니야.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네모조항으로 기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당신한테 네모조항이 적용이 없으니까 세모조항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모조항 이건 괜찮아요. 이건 맞는 거예요. 뭐가 틀린 거냐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가 틀렸습니다. 얘가 틀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잠깐만. 기본권을 침해했다면서 맞죠? 기본권을 침해했으니까 과잉금지원칙 위배 아닙니까? 이렇게 푼 친구들 그렇게 풀렸을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래서 선생님은 디귿 정교하게 설명하기에 앞서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무엇을 해보는 것을 추천하냐면 뭐 선생님의 강의를 계속 따라왔던 친구들은 큐뱅크라는 규제도 있었고 개념완성 규제 세트였죠. 큐뱅크 블랙 라벨도 있었을 겁니다. 또는 기선제압까지 따라왔던 친구들은 또 기선제압 교재 안에도 헌법재판소 문제가 사례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헌법재판소 문제를 쏙 골라. 자기가 고를 자신 없으면 그냥 만약에 큐뱅크 큐뱅크 블랙 라벨 그 책을 보고 있다고 하면 아예 대놓고 써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타이틀이 붙어가지고 그 문제를 찾아요. 다시 한번 풀어봐. 가 아니고 다 풀려있잖아. 혹은 선생님 저 아직 안 풀려있는데요. 풀어볼게요. 가 아니라 정말 선생님 딱 한 번만 믿고 헌법재판소 문제에 쭉 나와있는 사례들 중에 선택지에 과잉금지원칙이라고 들어가 있는 그 사례를 찾아요. 찾은 다음에 이 사례랑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라도 한참 달라. 자, 뭔 소리냐면 지울게요. 이 문제에서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건 맞아요. 당연히 여기 써있는 조건이니까 그럼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됐냐 왜 이게 틀린 거냐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앞으로 만약에 과잉금지원칙이라는 말이 나오면 좀 본질적인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 배웠어요? 과잉금지원칙 언제 배웠지? 헌법재판소에서 배운 건데 아닐 텐데 여러분 과잉금지원칙을 언제 배웠냐면 기본권 할 때 배웠어요. 특히나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을 막 설명하다가 그 다음에 가서 기본권 제한이라는 내용 설명하면서 기본권 제한은 헌법 제 37조 2항에 나와있는 그 문장을 분석하는 건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쓰여있는 문장 그걸 살짝만 소개해드리면 나중에 37조 2항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사회 질서 유지 공공복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그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왜 뭐야 갑자기 생뚱맞게 기본권 제한 얘기를 왜 하시지? 자 과잉금지원칙을 왜 여기서 배웠다는 걸 말씀드리냐면 좀 색다른 접근을 해볼게요. 엄청 허탈할걸요? 나중에 그리고 선명해질 겁니다. 기본권 제한을 넘어섰다. 그럼 우리는 기본권 침해에 이르렀다. 그럼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과잉금지원칙이거든요. 그러면 과잉금지원칙을 따질 때는 기본권 제한일 때나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만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서의 기본권 제한이 있나요? 무슨 말이냐?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는데 그때 어떤 한 국민이 아 이거는 도를 넘어선 기본권 침해까지 이르렀다. 어떻게 판단하는데요? 자 1번 기본권 제한의 목적을 들여다보자. 왜 기본권을 제한하려 하는가? 공공복리? 사회질서유지? 안전보장과 관련된 건가? 다음 두 번째 그래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수단이 적합한 것인가? 세 번째 수단이 적합하다 하더라도 피해가 최소에 그치는 게 맞는가? 심지어 피해가 최소에 그친다 하더라도 여러 방법들 중에 피해가 최소에 이르는 걸 골랐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피해와 그 기본권 제한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공익 이렇게 목소리 커지면 안 되는데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만큼 선생님이 지금 뭐랄까 이 엄중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디귿 때문에 엄청 고민할 것 같아서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은데 법익의 균형성 여러분 이걸 따져나가는 걸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헌법재판소 문제를 찾아보라고 한 게 무슨 말이냐면 그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돼 있는 그 문제는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아 뭐 목적은 정당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목수피법 목수가 과잉하면 목수가 오바하다 피를 보는 법이다 정말? 그렇죠? 목수가 과잉하면 못질하다가도 힘 애매하게 들어가면 자기 손가락 찌어가지고 피를 볼 수 있는 법이죠 그래서 이거를 목수가 과잉하면 피를 보는 법이다 여러분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내용은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해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느낌만 딱 살려드릴게요 의뢰 입장에서 왜 저건 되고 전한테 안 돼요? 이 느낌인 거예요 다시 한 번 왜 무죄,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형사보상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감형된 사람 어쨌거나 억울하게 6개월 갇혀 있었다잖아요 예를 들면 실형에서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징역 6월을 선고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무죄가 됐어요 그러면 억울하게 몇 개월 갇혀 있었어요? 억울하게 6개월 갇혀 있었죠 그런데 2년 6개월 갇혀 있다가 감형되었어요 2년으로 이 사람도 6개월 갇혀 있었잖아요 억울하게 뭐가 논리적으로 다른 거냐 6개월 갇혀 있었다가 무죄가 된 사람한테는 형사보상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2년 6개월 살다 나오면 나는 2년으로 감형됐으니까 어쨌거나 나도 6개월 동안 억울하게 갇혀 있었다 되면 이거랑 하다가 뭔 차이냐 이거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되는데 왜 전 안 돼요? 이 느낌이에요 이건 되는데 왜 전 안 됩니까? 이 느낌 그러니까 그때 침해당한 기본권이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국가가 국가가 너의 기본권을 제안을 하는데 그 기본권 제안이 과잉금지 원칙을 넘어서서 기본권 침해 잃은 거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잉금지 원칙을 기본권 침해했냐 말았냐 판단하는데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풀어요? 이거 나오면 헷갈릴 것 같은데 원칙을 정돈해 드리겠습니다 최적화 파이널에 가면 아예 그냥 FM을 다시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진짜 수능날도 이게 어떤 판단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첫 번째 판단해 보세요 기본권을 제안하고 있는 것 국가가 기본권을 제안하려 할 때 그 기본권 제안이 침해에 이르는가 그렇죠 기본권 침해인가 판단할 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따져묻는 사례인가를 보시면 이 사례는 그런 사례가 아닙니다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이미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 나와 있죠 재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 2년 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 여기 6개월이거든요 6월 이거 6월에 대해서 보상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이 조항이 의뢰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기본권 제안이 과도하다 이게 아니고 야 뭐하고 있어 왜 이런 거는 상황을 법에 안 적어놓은 거야 이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드리면 권리구지형 헌법소원의 요건이 있죠 다 적을 필요는 없으니까 말로 할게요 권리구지형 헌법소원 청구 요건이 뭡니까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다른 기본권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고도 안 될 때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구해서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겠다 아니겠습니까 그게 권리구지형 헌법소원이니까 얘는 어떤 느낌이냐 아니 왜 이런 상황을 담아서 법을 안 만드는 거냐 이게 왜 규정이 안 되어 있냐 이걸 가지고 기본권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답은 나왔죠 니은만 답입니다 정답은 2번인데 조금 더 문장으로 읽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게 우리 연구실에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귿 읽어보겠습니다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였을 때 그러니까 이걸 찾으시라고 해요 헌법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 오바를 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를 심사하는 그렇죠 기준이죠 이거죠 이거 이거 오바한 거 아니야 기준 이 문제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인 경우에는 무죄인 사람들과 달리 형사보상 관련 규정을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 다 설명했죠 즉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 한 6개월 정도인데 무죄인 경우에 비해 자의적으로 이거죠 왜 쟤는 되고 난 안 되냐 이거죠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즉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한 사안이 아닌 국가가 국가가 얘랑 얘를 차별하고 있다 아까 적었었잖아요 6개월 살다가 무죄가 된 사람도 6개월 억울하게 갇혀 있었던 거고 2년 6개월 살다가 감형되어서 재심에서 2년 형벌이 준 사람도 억울하게 6개월 갇혀 있었던 건데 국가가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느낌인 거예요 딱 아니 또 목소리 과잉금지원칙은 본사안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이걸 다 찾아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뭘 찾아 봅니까 이걸 다 들여다보고 해설에 임한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주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선생님의 설명을 또 누군가가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선생님의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자 이제 좀 더 기대감이 커지죠 헌법재판소 문제를 어떻게 독해 나갈 것인가 일단 지금은 이 내용을 다 담아서 하는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예고 정도 해드리는 건데 좋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도 그래서 깔끔하게 정돈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선생님 설명 깔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말고 이야 난 저렇게 문제를 풀겠어 어떤 문제든지 풀 수 있도록 하겠어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을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